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우주 항공주들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앞선 두 번의 발사 실패로 관련 주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상승 탄력도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둔 25일, 첫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였던 지난 두 번의 발사 때와 달리 우주 항공주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 제작업체인 한양디지텍은 1.48% 내렸고 부품 소재업체인 비츠로테크는 물론 상승세를 이어오던 한국화분도 3.69% 내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연이은 발사 실패로 시장 기대감이 줄어든 데다 나로호 발사라는 재료가 노출되면서 차익실현물량이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로호 최초 발사일인 지난 2009년에는 한양 ENG가 24%, 비츠로테크가 8.8% 올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반면 2차 발사 시기인 2010년에는 주가가 13에서 17% 오르는데 그쳤고 발사 실패 뒤엔 한 달간 40% 넘게 주가가 급락해 시장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차례 발사 실패 여파로 3차 발사일을 앞둔 지금 시점 역시 한 달간 시부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나로호 발사만으로 주가가 오르기엔 한계가 있다며 발사 성공 이후 실제 실적에 따라 주가 희비가 나뉠 것이란 지적입니다. 우주항공주 주가 향방을 가늠할 나로호는 25일 최종 리허설을 거쳐 26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